이 두개 하는 이유는 혹시 한사람이 트일수도 있으니 어느쪽으로 진진해야 하는 것 같다는 건가요? 어느쪽으로 진진해야 하는 것 같다는 건가요? 그렇지 이 두개가 일치하는 지만 보려고 백업으로 하는 저는 반죽을 만들어서 끓여줍니다 약간의 반죽을 만들어서 한사람이 더 깨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이런 부분을 사용하자 이 두개의 비트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